원소주가 저도수, 소용량 형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 접점을 늘립니다. 원스피리치는 캠핑, 피크닉, 페스티벌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 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휴대용 파우치 형태의 원소주 투고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신제품은 파우치형으로 휴대가 용이한 100ml이며 야외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수는 17도로 낮췄습니다. 기존 원소주와 마찬가지로 제로 첨가물, 제로 감미료, 국내산 쌀 100%의 쌀향과 감칠맛이 특징입니다. 박재범 원스피리츠 대표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아웃도어 이벤트 및 페스티벌과 협업하며 소비자들과 접점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